자 문영웅님 H마트 이사님이시죠 다이앤 김님 아이토크 비비 이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개회사를 해주신 고대현 우리 대회장님 김진성 워싱턴 중앙일보사장님은 계신가요?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자신 잘못하면은 이번 무대가 계속 이렇게 개성없이 흘러갈 뻔한 무대였는데 강강 두 부부에 의해서 분위기가 살짝 개성있게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자 다음은 참가보로 5번입니다 참가보로 5번 4인조 댄스팀인데요 바로 댄스팀의 이름은 모 바운스입니다 댄스를 선보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흥겨운 무대니까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뮤직 큐 뮤직비디오에서 댄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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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